1프로TV 두 분이 딱 들어오시는데 진짜 이태리 패션 제냐 아르마니 이런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CES 다녀온 직원들을 인터뷰하면서 다녀온 직원들을 밤낮으로 괴롭힌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세 고태봉 센터장님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나는 고태봉 센터장이 못 간 건 내가 알고 있고 페북에도 올리고 해서 정원석 위원은 갔다 오시지 왜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격리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오프라인으로 견학하고 온라인으로 세미나 할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고 오프라인으로 세미나 할래 저희같이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도 갈려고 비행기표하고 호텔 다 예약해놨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미크론 계속 올라오면서 저희가 보고 싶었던 업체들이 속속 안 나오겠다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위약금을 내고 취소를 했습니다 간 분들도 있어요? 증권사 중에 몇 개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증권사 다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막판에 취소를 하셨죠 그래서 다만 현장은 굉장히 썰렁했던 것 같아요 못 간 얘기인지 그만하겠습니다 각 그룹 사의 이해관계가 또 있습니다 하여튼 다녀온 사람들을 쥐어짜서 오늘은 정보들을 저희한테 전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총평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 CES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저희가 매일매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무슨 대의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모아 모아 모아서 CES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효과가 진짜 CES에 있었는데 이제는 뭐 매일매일이 발표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재탕도 좀 있었고요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잡아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들 많이 내놨는데 대기업들은 사실 저희가 좀 알고 있는 내용들에 업데이트 차원이 많았다 그래서 2021년 대비 22년도에 달라진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들어갈까요? 네네 일단 먼저 저희가 준비했던 PT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CES 2022 같은 경우는 비욘드 더 에브리데이라고 해서요 사실 일상을 넘어서라는 게 주제였는데요 우리가 일상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시공간이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공감도 이런 것들이 일상이라면 그걸 넘어선다는 의미가 뭘까 좀 다소 철학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CES을 보면서 느꼈던 건 상당히 좀 철학적 부분이 많습니다 철학적 부분 왜냐하면 피지컬 월드 즉 우리가 물리세계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버추얼 월드라고 얘기하죠 가상공간 메타버스라고 최근 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두 가지의 영역이 상당히 좀 모호해지고 있다 그게 이번에 CES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였고요 그건 저희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하여튼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좀 세 가지 달라졌던 게 보여주죠 나오는군요 이 제목들을 보시면서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어요 미래에 우리 어떤 투자를 해야 되라고 많이 물어보시지만 사실은 이 앞에 제목들이 어떻게 보면 CTA라고 해서 우리 CES를 주관하는 협회에서 아예 답을 딱 주고 계시죠 5G하고 인터넷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이제 내어드렸고요 밑에 엔터테인먼트하고 콘텐츠 굉장히 중요해요 저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NFT 같은 경우도 결국은 콘텐츠가 얼마나 밸류로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콘텐츠 비즈니스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유니버스 아니면 피지컬 원리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이었어요 프로덕트 이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격을 매길 거냐가 중요했다면 다음 메타버스에서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재미있냐 아니면 흥미있냐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 3%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게 콘텐츠의 퀄러티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CES 앞에 C가 카드 아니냐 이게 나올 정도로 자동차는 이번에도 압도적이었고요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술적 기반과 동시에 메타버스 내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NFT입니다 NFT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NFT는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CES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 메타버스 내 경제라는 거에 매개체를 이번에 등장시켰으니까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헬스나 웰리스 쪽이 더 강조가 됐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재미있게 푸드 테크놀로지가 들어갔어요 푸드 되게 특이하다 대체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포장이나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로봇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학기술이 접목이 됐고요 스마트홈 잘 아시는 부분 그다음에 증강현실이라든지 ARX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저게 이제 보통 우리가 메타버스로 가는 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로보틱스하고 머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와서 그런데 그 중에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뭡니까? 이게 우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서 살 게 아니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건 우주 쪽으로 계속 가자는 건데요 그래서 저기는 재미있게 달 표면에 있는 히토리 같은 경우도 한번 보자 화성에 관광이 가능한지 보자라는 굉장히 넓은 꿈들을 펼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NFT, 푸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우주로 가자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새로운 주제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보통 시티라고 우리가 CS를 주관하는 협회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네 가지입니다 트랜스포테이션은 어떻게 보면 수송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마 방송 나와서 타스라는 말씀을 드렸죠 타스가 트랜스포테이션인데 모빌리티는 승객, 로지스틱스는 물류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개념이 트랜스포테이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로지스틱스하고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트랜스포테이션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우주 기술이 들어가죠 미국이 조금 가난해지고 나서요 나사가 지금까지 우주 왕복선 다 띄웠잖아요 재정이 좀 빈약해지고 나니까 이야기가 우리 안 되겠어 너무 비싸 민간 니들이 해줄 수 없어 그렇죠 하고 커머셜 프로그램들이 본격적으로 발동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아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든지 그렇죠 이런 민간 기업들이 우주를 개척하기 시작하죠 그게 스페이스테크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기술로 들어가는 거 보시면 이번에 푸드 테크놀로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친환경 발전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역시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헬스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이 네 가지가 일단은 가장 주목해야 될 이슈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2021년도 CES, 2020년 CES 제가 다 3%와 함께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의 욕구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락다운이 되고 집안에 갇혀 있어도 배는 고프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리얼 월드, 리얼 월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브리데이라고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 리얼 월드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래서 O2O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하고 나중에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것하고 조금 전 다르게 보고 싶은데요 온라인에는 사실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 배달의 민족의 스위치를 뾱 눌렀어요 그 속도는 통신과 비례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수타를 하고 소스를 붓고 배달을 해야 되는 오프라인에서는 사람의 근력과 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속도는 어떨까요 차이가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면 그 엄청난 타임갭을 메꾸기 위한 노력이 어떤 걸까요 처음에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를 해서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점점 어디로 갈까요 이게 무인화로 갑니다 그렇죠 자동화하고 무인화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을 돕는 거에서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것까지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저희가 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로봇타이제이션입니다 모든 오프라인의 물건들을 로봇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현대 가동차 같은 경우는 MOT라 그래서 모빌리티 of things 모든 사물을 다 이동시켜주겠다 이게 로봇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지금까지 O2O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들여왔던 비즈니스 모델은 리얼 월드에 있었죠 그러면 이건 약간 철학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무인화가 되면 사회적 현상이 어떤 것들이 수반될까요 무인화가 되면 무인화가 되면 실업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인화가 되고 그다음에 노동의 소외가 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저 욕망을 투입해야 되는 대상을 다르게 갖고 갈 거예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지금 왜 20,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NFT에 광분하느냐 사실은 이 메타버스가 새로운 어떤 삶의 터전 혹은 기회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번 CS에서 보여줬던 가장 많은 것들이 이 물리 세계에서 이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많은 기능적 툴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래의 현실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휘들로 많이 채워져 있긴 하지만 결국 앞으로 가면 실업자도 엄청 늘어날 거고 그 사람들 다 메타버스에서 모여서 거기서 뭔가 부가실 창출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놀거나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노는 행위 자체가요 사실 지금 우리가 논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될 겁니다 사실 저희가 하고 있던 것도 좀 쉽게 생각하면 수다 아닙니까 수다 수다를 떨고 있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된다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래서 저희가 위에 쭉 나열하는 기술들이 아마 이런 세계관을 서포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CS를 조금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저희 하이투전권에서는 이번에 제목을 새로운 공간으로의 확장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니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우주지 않았습니까 우주 그런데 유니가 접두사가 하나의 이런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스하고 우리가 메타버스 메타는 아시겠지만 초월적인 뭔가 넘어서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상을 만약에 구별을 해본다면 물리세계에서는 우리가 2차원 즉 평면이죠 자동차는 2차원 공간 평면에 딱 붙어서 다닙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대에 와서 UAM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드디어 땅을 딛고 하늘로 올라온다 3차원 공간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스페이스로 간다는 겁니다 이번에 시에라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가 나왔는데요 우주 왕복설을 하는 민간기업입니다 그래서 우주까지 가자고 해서 물리세계에서는 이렇게 공간을 확장하는 개념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물리세계의 특징은 모든 게 다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의한, 중앙은행에 의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온라인 기반은 TCP, IP 기반으로 하는 웹 1.0, 2.0 기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메타버스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가 프로토콜 레이어는 굉장히 얇아서 보안 같은 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담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굉장히 두꺼운 게 웹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는 메타버스 블록체인은 프로토콜 레이어가 너무 두꺼워서 해킹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법정화폐, 신용 이런 것들이 이제는 코인, 토큰, NFT 같은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0과 1의 이진술 구성된 컴퓨터라면 큐벳 베이스의 양자 컴퓨터로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일의 주체도 사람에서 기계 기계에서 로봇으로 넘어가는 이런 게 지금의 유니버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엄청나네 자료를 혹시 저희 당연하죠 앱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글씨가 조금 작은 분들은 탐사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쓰지 말고 들으라고 이런 개념들이 아마 갔다 오시더라도 사실 머리를 한번 필터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인데 우리 정은성 영웅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과거에 사실 스마트홈에 대한 부분은 2015년 CBS부터 계속 강조되어 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보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보여준 스마트홈의 개념은 과거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이제 물리적인 공간 리얼월드를 의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상공간과의 연결 그리고 물리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연결 이런 연결고리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일상생활의 리얼월드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들 사용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액션을 행동하는 로봇이 있을 텐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음성으로 로봇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명령을 내렸다면 이번에 그 가운데의 매개체로 AI 비서가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동영상 하나 틀어주시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이제 AI 비서가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 AI 비서가 소비자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디스플레이 마다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결국은 이 AI 비서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계속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동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로봇이 이제 소비자들이 로봇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AI 비서가 소비자들의 상태나 기호나 그리고 지금까지의 패턴들을 파악해서 상황에 따라 알아서 명령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여유를 더 즐길 수 있는 이런 스마트홈의 개념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연결고리의 AI 비서와 그리고 메타버스와 리얼 월드의 이런 연결 이런 부분을 삼성이 좀 잘 표현을 해서 보여줬다 삼성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삼성이 뭐 이런 서버 같은 게 서버 같은 걸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서버 역할이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집 안에서 공간을 이동을 할 때 UWB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스마트홈 기기에 이 AI 비서가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이 표현을 한 것도 AI 비서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이런 역할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가장 가까운 게 이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V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 또 프리미엄 냉장고에는 냉장고에도 스크린이 있고 그런 부분을 계속 이동을 하면서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하는 거고요 하나 예를 들자면 실제로 영상에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상태가 좀 피부가 좀 거뭇이 티하다 비타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AI 비서가 그 상태를 스스로 파악을 해서 로봇에게 오렌지 주스를 한 잔 갖다 달라고 알아서 명령을 내린다든지 사람들이 실제로 판단하는 것보다 AI 역할이 더 많아진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거죠 그걸 딱 하면 로봇이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착즙 딱 해가지고 딱 갖다 준다 사실 저 보탠디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공개됐던 부분인데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진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좀 보충을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저희 하이투션권이 생각했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장표를 말씀드릴게요 AI 비서는 메타버스 공간에 존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리얼 월드에는 사용자하고 로봇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용자가 로봇에게 명령을 했다면 메타버스에 있는 AI 비서가 현실 세계에 있는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같은 개념으로 또 설명드릴 게 현대장국차에서 늘어났던 메타모빌리티라는 개념인데요 이번에 익스팬딩 휴먼 리치라서 인간의 도달거리를 더 멀게 해주겠다 이런 걸 확장해 주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현실 세계에 있는 소비자가 나 화성 달로 여행 가고 싶어 했으면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그냥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있냐면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스팟 미니를 진짜 화성으로 보내요 지금 나스하고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스팟 미니가 화성에 진짜 가 있습니다 이건 리얼 월드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너믹스는 로봇이 화성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스팟 미니가 보고 있는 화성을 우리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어느 별로 여행하고 싶으세요 했을 때 달이나 화성을 우리가 딱 눌렀을 때 실제 화성이나 달에 가 있는 스팟 미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나는 저 달의 저쪽 몇 다시 몇 지구를 보고 싶어 하게 되면 스팟 미니가 실제 그쪽 가서 실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합성이 된 게 바로 메타버스 공간 내 사용자와 스팟 미니가 본 현실을 합성을 하는 거죠 이게 메타모빌리티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건 되게 추상적이고 말이 되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이걸 서울 사무실과 싱가포르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로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메타버스 공간 내에 서울에 있는 사용자가 싱가포르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실제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알라바마에 있는 공장에 있는 창고를 직접 스팟 미니를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게 여기서 추구하는 메타모빌리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상공간과 현실세계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거 이게 이번에 CES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AI와 로봇이네 맞습니다 AI와 로봇 저는 이 CES를 보면서 종종 하는 생각이 CES에 나오는 몇몇 기업들은 뭘 하겠다가 진짜 하겠다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SF 영화의 한 장면을 내가 구현하는 걸로 우리의 기술력을 보여주겠다 정도인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저렇게 수많은 가전들을 다 연결해서 여기 비서 저기 비서 나오게 만든다는 게 예를 들면 내가 구글처럼 거의 모든 가전업체들과 다 우리 안드로이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플랫폼처럼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샤오미 냉장고라도 우리가 다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삼성 가전들만 내가 연결을 해보겠다 이런 건지 그냥 그림은 매우 좋아 보이나 이걸 우리가 어떤 구글처럼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가정끼리만 몇 개 집안에 있는 것만 연결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두 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여기 8페이지에 있긴 합니다 너무 급하시다 이해해야 된다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처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저 기업들의 약속들 믿지 않아요 넘어가요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가 가장 큰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가전업체로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모든 걸 플랫폼 중심축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CS에서 보여준 건 분명히 이렇게 미래가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성 가전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까지 환경을 꾸밀 수 있다라는 부분에선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여준 건데요 사실 IoT 스마트홈이 과거서부터 계속 어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정프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전업체들마다 기기를 샀을 때 이 명령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연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 따로 각자 받아서 따로따로 이제 명령을 내려야 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200여 개의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이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메터라는 표준인데요 200여 개니까 거의 글로벌 모든 가전업체들이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이 표준을 이용해서 이제는 가전제품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전부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림 3번 4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LG전자도 다 메터를 다 강조를 했고요 다른 가전업체들도 다 이 표준을 이제 기반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물론 과거에 대한 부분에는 업데이트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게 작년 하반기에 이제 표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기준으로 만들게 되면 기기의 브랜드가 다 다르더라도 이제 연결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이런 부분에서 연결성을 강조하는 가전업체들이 많았고요 그렇죠 메터라는 거는 누군가가 센터가 돼서 그걸 이제 그 약속들을 조율하고 이런 건 없는 거고 그냥 모든 가전업체들이 다 같이 그냥 참여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이게 비용리 단체가 이제 주도가 돼서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삼성 LG 등등 모든 여러 200여 개 업체들이 표준을 이걸로 쓰겠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는 다 통합이 돼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연결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스마트홈이 점점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올 겁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거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림 5번에 보시면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로봇 무선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클릭을 하면서 명령을 내려줘야 됐죠 그런데 이제 점점 CS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AI 비서를 통해서 음성인식으로 명령을 내리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AI 비서가 사용자들의 패턴을 파악을 해서 알아서 로봇에게 메타버스에서 피지컬 공간으로 직접 명령을 내려주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디스플레이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폴더블 등등 많이 나왔지만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TV가 단순히 컨텐츠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 NFT를 이용을 해서 예술 작품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돼가고 있는 거죠 TV가요? 네, 그래서 이제 TV,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프리미엄 TV를 예술 작품 전시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마케팅 측면으로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NFT를 이용을 해서 TV에서 이런 예술 작품을 디지털로 산다거나 이걸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띄워놓고 즐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이 NFT로 구매한 이런 컨텐츠들이 고유 자산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산 자치로도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는 인터넷상, 웹상으로만 접근을 했다면 이제 TV가 이런 NFT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런 매개체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FT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미 보니까 삼성의 우리 저 이슈 PD 아시죠? 예전에 그 친구가 지금 집에 85인치짜리 더 프레이밍하는 삼성 TV를 샀는데 월 얼마씩 내고 미술 작품들을 계속 보여줘요. 돌아가면서 아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큰 화면인데 꺼멓게 있는 거는 사실 인테리어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치명적인 거잖아. 네.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 미술 작품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 성공했구나.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게 NFT를 Buy Now라는 스위치가 있어서 클릭하게 되면 바로 살 수 있어요. 아. 이 TV가. 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아마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저 NFT를 가지고 예술 작품이 뭐 수십억이에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데 수십억 줘서 결국 소유의 증명은 했는데 NFT를 갖고 이거 내 거? 아니면 전 세계 10개밖에 없는 거죠. 10분의 1 내 거는 좋았는데 그 비싸게 주고 산 거를 소유 것만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보고 살아야지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작품들을 매번 봐야 되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보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증명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TV가 그런 매개체가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이제 새로운 공간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계속 AR, VR, XR 기기들의 보급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니 같은 경우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VR 신제품을 공개를 했고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이런 신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 자료 저희가 이제 오늘 발간된 자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이 메타버스가 필연적으로 가는 방향이라면 결국은 AR, VR 기기의 소비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림 28번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AR, VR 기기들의 인식이 그렇게 그냥 게임용 이 정도에 그쳤다면 그 이후에는 지금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는 이 툴로서 굉장히 인식의 변화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니나 파나소닉 정도가 CES에서 공개가 됐지만 올해 이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메타와 애플이 올해 VR 기기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게 실제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제 출시 예정입니다. 애플 거? 네. 저 모양으로 나와요? 이건 렌더링 이미지라서요. 실제로 이렇게... 추정 이미지군요. 네. 똑같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이제 실루엣 정도만 굉장히 어둡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올해 둘 다 이제 좀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정도에 지금 VR 기기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 단순히 게임용으로 즐기자라는 목적을 넘어서서 결국은 애플도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굉장히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이쪽에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구독 경제 같은 부분이죠. 이런 것들로 결국은 새로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툴로서 굉장히 좀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서 기존과는 좀 차별화된 제품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은 만약에 저 기기를 내놓으면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메타는 지금 본인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 뭐 여행지 같은 거 이렇게 실제로 걸어가는 것처럼 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게임? 뭐 이 정도는 이제 일부 하는 건데 컨텐츠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메타도. 오큘러스라고 하나요? 그런데 애플에서 나오면 어쨌든 그걸 똑같이 사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이게 준비되거나 예고된 게 혹시 있나요? 앱 생태계가 지금 보시게 되면 다운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스마트폰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운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라는 툴이 있고 그 안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2차원 공간인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세계를 꽉 잡았죠. 그럼 과연 이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이 OS뿐만이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들을 결국 애플이 팔아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물리세계에서 온라인과 메타버스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풀다이브라고 해서요. 풀다이브가 풍덩 물에 빠진다는 의미거든요. 완전 몰입형 가상공간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오큘러스를 쓰고 예를 들면 무슨 청룡열차이 안 그러나요? 요즘? 뭐라고 그러죠?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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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이 나왔어요. 롤러코스터를 쭉 탈 때 우리의 뇌는 비전으로 눈으로는 내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만 머리로는 난 서 있지 않습니까? 인지부조화가 생길 때 멀미가 납니다. 그래서 완전 몰입을 시키려면 뇌파에다 전기신호를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핵틱 반응이 오는 수트도 있겠지만 완전 몰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소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우리가 2D에서 그냥 단순히 그럴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공간들을 제공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은성 연구원이 디스플레이 쪽이 거의 최고지만 계속 디스플레이가 커져요. 아까 85인치, 이번에 97인치까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시야에 웬만하면 놓치지 않도록 커지는 거 아닙니까? 다 채워버린다. 그렇죠. 이게 약간 몰입이에요. 몰입인데 아무래도 엣지단을 가게 되면 현실인 걸 자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휘어져요. 커브드요? 휘어지면서 우리 눈을 딴 데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요.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게 VR기기죠? 이게 VR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시각은 몰입할 수 있도록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완전히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딱 쓰는 순간 우리 360도의 모든 공간은 다 화장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와 시신경과의 어떤 차이 때문에 자꾸 멀미가 나거나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바람도 불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시스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기술은 완전 몰입형 메타버스 쪽으로 가는 쪽으로 진화가 될 겁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산업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종목들이 나오고 할 거기 때문에.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도 점점 많이 생기고 할 거고. 그렇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리얼리티인데요. 사실 오큘러스는 좀 보급형이라면 애플이 만들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플의 VR기기에 적용될 디스플레이는 실리콘 웨이퍼 기판에 OLED, OLED OS를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고해상도의 리얼리티를 구현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만큼 콘텐츠도 좀 발전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콘텐츠군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워낙 시장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결국 궁극에 가져는 로봇이거든요. 앞으로 결국은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로봇이 움직이려면 자유도를 주는 거죠. 그러려면 이 로봇에도 각각의 배터리가 다 탑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까지 전동 공구나 넌 IT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일부 좀 성장을 했던 이런 원형 배터리 시장도 앞으로는 더 커질 수 있겠더라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파나소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큰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앞으로 리사이클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지금 리켈이나 코발트 가격 그런 메탈 가격이 올라가면서 배터리 원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굉장히 전기차 업체들이나 배터리 업체들에게 부담인데요. 이제 국내 업체들도 지금 그림 51번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업체들과 리사이클 관련된 사업을 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CS2022를 통해서 솔리드파워라는 미국 업체와 투자 협약을 또 맺기도 했습니다. 솔리드파워는 전고체 배터리의 굉장히 강자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로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의 기술 개발을 계속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퓨처 모빌리티를 바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하여튼 한 120페이지 정도가 되는 보고서를 저희가 한 30장만 추려오다 보니까 다소 내용들이 좀 친절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퓨처 모빌리티는 저희가 CS의 또 하나의 큰 축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에 전기차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자꾸 물류 쪽에서 최첨단 물류들이 자꾸 나와요. 이 부분에서 로봇 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 투심플이라고 해서 큰 대형 트럭인데 자율주행이 되는 트럭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넥스마일 솔루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e-bike 전기 자전거라든지 1인용 모빌리티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UAM은 아쉽게도 이번에 아스카라는 회사 하나 나왔고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아까 했던 시에라 같은 우주 기술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UAM은 이번에 예전처럼 벨리라든지 이항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부분은 물론 자동차 쪽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소니가 이번 1분기 때 드디어 자동차 회사를 출범하겠답니다. 저희가 예전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가 이제는 3개의 축으로 구성돼요. 첫 번째가 IT. 그래서 테슬라가 필두고요. 중국의 3대장이라고 불리는 니오 샤워펑 리상. 이 시가총이 이미 현대동차가 크죠. 3사가. 거기다 리막이라든지 리비안. 아마존하고 손잡으면서 나와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리비안. 그다음에 루시드도 이번에 상장하면서 주가 많이 올라왔죠. IT 기반의 업체들이 참 무서운데 새로운 큰 축이 애플이 2024년도에 아이카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주문형. 앞으로 나 차는 내가 안 만들어. 동생들은 다 시킬 거야. 대신에 난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인을 가지고 내놓겠어. 했는데 소니가 CS에서 계속 S1이라는 차를 갖고 나와서 비전 S1이라는 차를 나와서 나 차 만들 거야. 그런데 참 다 웃었어요. 소니 네가 무슨 차를 만드니. 보여줬죠. 네. 보여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툴을 내놨어요. SUV 형태. 그러면서 이번 봄에 소니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출범시키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상용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그나라는 회사한테 만들어달라고 위탁을 시키기로 했는데 앞으로 상용화가 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니가 차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차를 주문해서 이 시스템에다가 자기의 인포테인먼트하고 그다음에 센서들을 대겁 붙인 차를 내놓을 거고요. 그래서 드디어 주문자 개발 방식의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 두 경쟁자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게 전통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GM하고 스테란티스하고 현대하고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니는 저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앞으로 자동차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 중에 이렇게 구체화되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무서운 게 지금 블룸버그가 예상하고 있는 2040년도의 자동차 연간 판매 대수가 9700만 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에 이미 우리는 9400만 대를 팔아봤어요. 안 늘어요? 하나도 안 늘어요. 그럼 하나도 안 늘는데 이런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지금까지는 다 저희 보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5개 업체만 남고 다 죽을 거에요라는 게 지난 30년 동안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시장에 너무 플레이어가 많아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 그럼 완성적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4개 업체가 결국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업체가 GM, 폭스바겐, 도요다, 현대 이 4개 업체는 서바이벌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업체고요. 이번에는 심지어 베트남에 있는 빈페스트라는 업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자그마치 한 70조 정도 되는 규모로 상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빈그룹의 자동차 업체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대가 지금 40조요? 말이 변화이겠죠. 70조요? 현대자동차가 40몇조잖아. 그런데 전기차를 가지고 나오겠다는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오늘 제가 이 장편을 못 갖고 왔는데 우리가 반도체 대난 때문에 자동차가 어렵죠. 차량형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유명한 기업이 NXP 반도체나 르네사스, 인피니온 같은 업체들이죠. 그래서 3사의 과점체제가 워낙 권고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생산을 못하게 되면 자동차의 반도체가 끊어지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왔던 업체들 중에 가장 적극 주목해야 될 게 NVIDIA. 아마 제가 제일 처음 이신과 함께 나와서 NVIDIA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NVIDIA. 지금 굉장히 컸죠? 그다음에 하나가 콜컴. 자동차는 통신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클라우드하고 계속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스냅드로건 베이스의 콜컴. 그다음에 인텔이 강력한 갈란스를 맺은 모빌아이. 이 3사가 사실은 반도체 3사처럼 과점 형태가 될 경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경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CS에. 뭐냐면 이 3사가 이제는 점점 세력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업체 너 해보니까 잘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이거죠. 그래서 이 3사가 굉장히 이번에 존재감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CS에서 또 하나는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은 저희가 잠깐 동영상을 볼 시간이 될까요? 네네네. 동영상 보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릴 것 같은데 하여튼 동영상을 잠깐 보죠. 현대자동차가 1번 내놨던 개념인데요. 자 동영상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이 뭐냐면 D&L 이래서 드라이브 앤 리프트라는 개념인데요. 자동차의 모듈을 코너 모듈들을 전부 다 만들어서 제동 조향 완충, 조향 완충 되는 이 모듈을 각 모서리 다 꽂게 되면 확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건도 실을 수 있고 저희가 만약에 의자를 놓게 되면 휠 치워도 되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모베드라고 해서요. 바퀴가 굉장히 크지만 안에 인휠 시스템, 휠 안에 모터하고 모든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즉 밑에 있는 마치 배터리 전용 플랫폼처럼 보이지만 로봇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넣거나 아니면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것들을 넣게 되면 딜리버리가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이 개념은 뭐냐면 D&L 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움직이다가 리프트 들어 올려서 딱 갖다 붙일 수 있는 개념이 있네요. 모성, 마더십 이래서 우리가 지금 PBV라는 자동차에다 이걸 붙일 수 있어요. 붙였다가 딱 떨어지게 되면 이 노란색 로지스틱스가 쭉 나오면서 라스트 마일 우리 집 문 앞까지 배달하는 거는 스팟 미니가 나와서 이렇게 우리 집 문 앞까지 배송을 해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을 이번에 내놨는데요. 실형 가능성이 있고요. 현대형차 의왕에 있는 로보틱스 랩에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처음에 신과 함께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이 팔레트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팔레트가 굉장히 추상적이었다면 아까 정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추상적이고 SF 영화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때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죠. 이거는 왜냐? 구현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마 싱가포르에 있는 공장에서 이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완성도가 상당히 높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형차도 이렇게 내놨고요. 아까 정원성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LG 클로이 로봇이라든지 삼성의 AI 비서라든지 보탠디 이런 로봇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현대형차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개념하고 스팟 미니라든지 스트레치 같은 물용 로봇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 잠깐 보시면 현대형차가 내놨던 이 개념들을 좀 설명해 놨는데요. 메타모빌리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메타버스와 이동을 같이 함께하는 메타모빌리티라는 개념을 해서 간접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놨고요. MOT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동시켜줄게 라는 MOT의 개념. 그다음에 플러그 앤 드라이브. 그래서 결국 모선에다가 딱 꽂아놓고 나중에 분리해서 결국 뭔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개념. 그다음에 모베드라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가 안 나왔습니다. 로봇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미국 내에서도 호평을 받았고요. 아이디어나 아니면 제품화 때는 출시된 제품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서 현대가 정말 이번에 현대다운 이번에 뭔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스페이스테크는 제가 아까 공간의 확장이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주로 일단 가야 된다는데 이 시에라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내놨던 건 뭐냐면 우주 왕복선인데요. 크기가 9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습니다. 자꾸 무인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에 지금 러시아인이 미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에 앞으로 우주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음식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실험을 해야 될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셔틀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나사가 원래는 우주 왕복선을 원래 운영했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민간한테 이양하는 커머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표해서 이번에 시에라가 나왔고요. 굉장히 펀딩도 많이 지금 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억만장자가 다 이쪽에 출사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베조스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우주 쪽은 정말 2022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 저희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오늘 막 올려놨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저희가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3%에도 저희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회원 가입해야 다운받을 수 있습니까? 네. 회원 가입하셔야 다운받을 수 있긴 합니다. 가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입하셔서 다운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실 훨씬 더 아마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좀 모시는 기회를 저녁 때도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센터장님 그리고 정원석 연구위원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kel아